우리 엑소엘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한다는 말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 엑소랑 함께 오래오래 사랑하자. 아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채널인 것 같아요. 조만간 또 만나길 바랬습니다. 또 중요한 게 좀 많으니까 기대 많이 했어요. 네. 고거 외치겠습니다. 자신력도 있죠. 위아 엑소엘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